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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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으악 이 녀석 으응 응 으응 왜? 못들어왔어? 응 올라가! 올라가면 안돼 아빠처럼 키가 크고 힘이 쐈으면 좋겠다 아빠 몸으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? 키가 어떻게 된거지? 아빠 몸이 됐어 그리콘 나눠줬어 신기해 키가 엄청 커졌어 오 진짜 귀여워 여기 또 해볼까? 우와 신기해 아빠처럼 게임을 잘해주는거 아니야? 오 해봐야겠다 아빠 내가 더 해봐야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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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안 뚫어왔네 그래도 신경해 내가 좋아하는 인형형 뭐 했지? 잠깐 화장실 가요 귀여워 나가 나가서 너무 편하네 그리고 어떻게 될게 계속 배고파 먹을 거 없나? 이거 아닌 것 같아 소다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니야 그럼 같은 여자인 엄마는 좀 편하지 않을까? 엄마 몸이랑 바뀌었으면 좋겠네 뭐지? 진짜 놀랬네 뭐지? 진짜 놀랬네? 신기하다 진짜 놀랬네 이제 타자 이제 타자 이제 타자 이제 타자 이거 타자 엄마가 엄마가 만들었지? 응 딸기라 때 한번 만들고 있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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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랜만에 춤 한번 차고 올까? 이상해 이 춤이 아닌가? 우리 너무 이상해 피아노 차고 들어가 이게 아닌데 왜 칠 수가 없지? 왜 칠 수가 없지? 왜 칠 수가 없지? 나 붙어져 왜 이래? 어떡하냐고 계속 몸이 피곤해 안 되겠다 소원 소원아 무슨 일 있었어? 응 아니 어우 이상한데 역시 내 몸이 최고로 좋아 하하하하